네 안녕하세요 프레스 제품 설계 담당 교수 이청환입니다 자 오늘은 아프텍스 실습 시간 인데요 실습은 l 밴딩 공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볼 거에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들이 이제 프레스를 사용한 단조 공정 가장 쉬운 해석을 해봤는데요 배웠던 게 어셈블리 해서 네 여기서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모델링 해서 불러오고 그 다음에 각각 재료 물성치 프레스 조건 마찰 조건 넣어서 형상을 바꿔보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이어서 l 밴딩 공정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l 밴딩 공정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재료를 l자 형상으로 굽혀주는 공정이죠 금속판재를 한번 굽혀서 l자 형상으로 만드는 게 l 밴딩 공정이에요 자 재료는 150에 5mm 이구요 평면 변형 공정이죠 굽힘 변형 공정은 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재료의 폭방향으로 재료가 매우 길어요 그래서 이때 폭방향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데 이와 같이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 가정이 2차원 평면 변형 조건이죠 어 단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단조 전역권에서 2차원 축대칭인데 축대칭은 가운데 대칭축을 기준으로 한바퀴 를 돌려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주는데 2차원 평면 변형은 길이 방향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형상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등원에서 굽힘 변형은 거의 등원에서 냉간으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 굽힘에서 냉간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 재료는 150에 5mm 두께가 5mm 에요 그 다음에 마차 조건의 소프의 콜드 금형속도는 펀치 바인더는 170kN 으로 눌러주게 되요 눌러주지 않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생긴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170kN 으로 눌러주지 않게 되면은 요렇게 올라가게 되는 리코일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리코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코일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바인더 하중이 170kN 으로 가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이는 고정해 있는 상태에서 펀치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펀치가 내려갔다 올라가게 되는 것을 모사를 해줄거에요 그래서 104.5초까지는 1mm로 내려왔다가 104.6초에서 210초까지 1mm로 올라가게 되는 공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덱스를 실행시켜준 뒤에 맨 처음에 해야 될게 공정 조건을 입력하게 되는거죠 여기에서 최적성형에서 판단조 공정으로 가지고 성형에서는 냉간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은 2차원 평면 변형 조건이에요 축대칭으로 하시면은 해석이 진행이 안되요 그 다음에 단위는 뉴턴 유동해석으로 가시고 변형은 탄소성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요렇게 뜨게 되는데 이때 모델은 E클래스에서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불러오시면 돼요 자 요렇게 보면은 재료 하부금형 상부금형에는 바인더 그 다음에 펀치 이렇게 다 들어왔죠 네 재료 그 다음에 얘가 바인더 얘가 펀치 아래쪽이 다이 이렇게 해서 재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물성치는 AISI 316이니까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나오게 되는 AISI 316 온도 20도짜리를 넣어주시면 되고 재료는 여기에서 온도를 20도짜리를 골라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얘가 이제 원형 실루도 되는 판지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했었죠 마이너스 1 처음부터 계속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다가 104.5초까지 마이너스 1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때부터 마이너스 1에 시작해서 104.5까지 마이너스 1로 가고 104.6에서 1로 올라가서 210까지 계속 올라오게 되는 게 요게 이제 해석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104.5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같은 시간에 두 개의 속도가 정의가 되죠 그래서 해석 진행이 안 돼요 요거를 약간의 시간차를 둬서 진행을 하면 되고 마이너스 1, 104.5초에서 마이너스 1이 14.6초에서 1까지 선형으로 변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펀치는 104.5초에서 잠깐 멈췄다가 방향을 바꾸고 올라가게 되겠죠 요게 이제 펀치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형 속성에서 바인더를 입력을 해줍니다 얘도 같은 방법으로 처음부터 170kN, 210초까지 170kN이 그대로 들어가서 자 이제 여기서 바인더 조건을 줬고요 여기에서 마찰 조건으로 라이브러리에서 소프스틸 콜드를 가져와서 주면 됩니다 마찰 조건은 판재는 안 들어가요 마찰은 재료와 금형과 재료와의 관계니까 금형에다가 이와 같이 넣으시면 되겠죠 자 마찰 조건을 넣었으니까 이제는 1단 공정에서 여기 요거를 눌러가지고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요기 얘네가 되어있으면은 이게 요렇게 비워요 요거를 체크를 해제시켜주시고 오토로 이동을 시켜주셔야지 네 바인더가 재료와 붙고 재료는 다이하고 재료가 펀치하고 이와 같이 연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료에 대해서 해줄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소를 격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냥 해주면은 막 이렇게 벌집같이 돼가지고 해석이 잘 안돼요 그래서 정규격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자 정의로 가서 가로는 세로줄 200개 아 가로줄 200개 세로줄 11개로 이와 같이 만들어주시면은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정제우로 들어가신 다음에 꼭 체크해주셔야 되는게 요소망 재구성인데요 이거를 없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요소망 재구성이 되면은 해석이 스프링백 해석이 정확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소망 재구성은 없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체크를 할게 또 하나가 또 있죠 성형 종료 조건 시간은 210초가 되겠고 스프링백 같은 경우 여기서 나머지로 마지막으로 스프링백을 해석을 넣어주시고 해석수를 10개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데이터 체크 실행 눌러주시면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단조해석보다 초기화라던지 이런게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려요 조금 기다려주시면은 이제 해석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정구격자로 했는데요 정구격자로 하게 되면은 요소를 짜주게 될 때 직사각형이 정확히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해석을 더 정확하게 특히 이제 판제성형해석, 굽힘해석은 정규격자를 사용해야지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L밴딩 같은 경우에는 재료에서 다이 쪽을 따라가지고 다이를 감싸게 되면서 재료가 굽혀지게 되는데요 이 해석에서도 정확하게 그와 같은 변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펀치가 내려오게 되면서 여기 재료 두께보다 조금 더 내려왔는데 재료가 이만큼 굽혀졌죠 그래서 펀치가 내려오게 되면서 재료를 굽혀서 L자 형상으로 굽혀주는게 L밴딩이에요 자 여기서는 판제가 전체 한번 일단 공정력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바인더가 펀치하고 거의 접촉하고 있죠 바인더의 크기를 보면은 현재 바인더는 여기 오른쪽 절점의 위치가 110이에요 그 다음에 펀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절점의 위치가 110입니다 그래서 바인더가 두개가 서로 접촉하고 있어요 이때 다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끝이 105mm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R은 5mm 이 4번의 R이 5mm로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R값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구조는 이와 같이 되어있어서 펀치가 내려오면서 다이와 재료 사이의 간격이 간극이 5mm가 되죠 재료 두께만큼의 간극이에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펀치가 재료를 처음에 누르는 과정에서 강한 힘을 가하게 되죠 이 부분에 그래서 재료의 형상이 이와 같이 찍힌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의 두께가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작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효변형률이 여기에 생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응력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원원 방향이 이 방향 가로 방향의 재료 응력 상태에요 그래서 인장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윗부분은 재료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장 응력 아래쪽은 압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압축 응력 요소 자체를 봐도 크기 자체가 여기는 처음에 정규 사각 같은 사각형이었는데 이 부분은 높이가 낮아지고 길이가 길어지고 이 부분은 높이가 커지고 압축이 되기 때문에 길이가 짧아지고 이와 같은 변형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스프링백의 메저먼트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개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데이터 추출이에요 데이터 추출은 어떤 거냐면은 절점이 있을 때 왼쪽이 바뀌었죠 절점에 대해서 절점의 x, y, z 위치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된 변형률, 유효 변형률 이렇게 보면은 네 변형률 값 등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형이 있는 여기 부분에서는 유효 변형률이 0.32 이렇게 발생했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유효 변형률 스프링백 값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해석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펀치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네 이 부분이 완전히 직선이 아니죠 여기가 펀치가 눌러서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측정 도구에서 측정을 눌러주시면은 두 절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두 개의 x 거리를 비교해 보면은 4.8mm죠 가로거리가 4.8mm니까 이 부분은 두께가 약 4.8mm다라는 걸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두께가 5mm였으니까 0.2mm만큼이 감소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응력이 인장응력이었던 부분이 압축응력으로 변하고 압축응력이었던 부분이 인장응력으로 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스프링백이죠 그러면서 원래 형상으로 돌아가면서 이 거리가 각도가 펴지게 되죠 자 이제 스프링백이 어느정도 해석이 다 완료가 거의 됐는데요 네 10단계로 스프링백 해석을 나눠서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때 요점에 여기가 요것만 누르면 재료만 보이니까 요거를 보시면은 네 이 점의 x 위치가 105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x 위치가 106.91이죠 이 말은 1.9mm만큼 오른쪽으로 버려졌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스프링백 양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각도는 여기서 따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 자 요기에서 스프링백이 발생하기 전에는 자 예를 들어 이 점과 이 점의 도구 측정으로 가보면 요점과 요점의 x 위치가 105로 동일하죠 그리고 얘는 y축으로만 변형이 생겨요 근데 최종 형상을 보게 되면은 x값 y값이 요렇게 발생을 하게 되죠 요 xy값을 가지고서 기울기를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서 따로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들 엑셀을 잘하니까 x1, y1, x2, y2 이렇게 해주시고 각 점을 측정해주시면 돼요 입력을 그래서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간단한 엑셀 계산으로 해줄 수가 있고 각도는 a탄젠트 값 아크탄젠트로 요렇게 해줄 수가 있죠 요거를 라디안 값으로 해주게 되면은 87.5그사도에요 그래서 이거를 네 2.405도만큼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90도 사이의 각도가 2.4도만큼 벌어졌다 이렇게 스프링백 각도가 2.4도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로 내줄게 요거에요 펀치와 다이 사이의 거리 변경 거리 변경하는 법은 여기서 하면 되죠 상부금형에서 자동 편집에서 x의 위치 여기를 110.5 요걸로 바꿔주시면은 펀치가 오른쪽으로 0.5만큼 가죠 그 다음에 재료 물성치 물성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탄성 개수 요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탄성 개수가 스프링백에 바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극이 5mm인 상태에서 100gpa 200gpa 50gpa 20gpa 마스칼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해 보시면 되고 다이 r 값은 여기에서 자동 편집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세가지 펀치와 다이 사이의 거리 두개 총 세가지 비교해 보시고 물성치는 200 150 20 비교를 해보시고 다이 r 값은 5mm와 2mm에 대해서 각도 변화 아까 측정했던 방법을 통해서 스프링백 각도가 90도에서 어떻게 변형을 했는지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서 결과를 보고 해주시는게 이번 과제입니다 입시 이제 Authent Katherine